오늘은 찐 쿨톤 유튜버 레오제이가 작정하고 개발한 리얼 쿨톤 팔레트, 더스티켓 팔레트로 쿨톤 메이크업 룩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쿨톤들을 위한 버릴 컬러 1도 없는 우리 팬 쿨톤 팔레트인 더스티켓 팔레트로 애교살 연출과 언더 삼각존 음영 등 다양하게 컬러를 사용할 수 있는 팁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핑크 젤리 냠냠 컬러를 아이올 부분까지 펴발라주세요. 더스티켓 컬러를 눈을 떴을 때 살짝 보이는 지점까지 발라준 뒤 블렌딩 해주세요. 쿨러쿨러 컬러를 쌍꺼풀 라인까지 발라준 뒤 경계지지 않도록 블렌딩 해주세요. 쿨쿨 굿나잇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려주세요. 턱선의 베이지 컬러로 애교살 아래 라인을 가볍게 쓸어주어 애교살을 강조해주세요. 퓨티가 베로 컬러를 언더 애교살에 발라주세요. 양이의 송모암 컬러를 언더 애교살 중앙에 한 번 더 발라주세요. 각 캔 감자 컬러로 언더 삼각존을 채워주세요. 턱선의 베이지 컬러로 코 벽을 쓸어주세요. 조심해 냥냥 펀치 컬러로 옆 광대를 감싸주듯 발라주세요. 미드나잇 모브 컬러를 입술 안쪽 위주로 발라준 뒤 그라데이션 해주며 블렌딩 해주세요. 냥 테라이 털 ㅂ 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